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선영과 안영준, 쵸부경, 자밀원이 그리고 오재현 선수로 오늘 키플레이어로 꼽아왔습니다. 김영현과 강상세, 김종규, 오누아쿠 그리고 이스턴 알바노 선수입니다. 아! 아! 대상된데요. 짧은 것 같습니다. 앤드 워. 압춘 앤드 워을 만들어냈습니다. 신화 되기네. 시그니처 루기죠. 잘 지난데요. 쪼지 않고 타나가는데요. 직접 올려봤습니다. 에이사인 명피자 패스워드를 때립니다. 네 나옵니다. 오재현이 달립니다. 오재현 완벽한 운동과 왼쪽으로 원인. 예. 빠른 성공의 스테이. 알바보 키가 바뀌었습니다. 석점을 던져봅니다. 밀었어요. 네 또 나가있어요. 김선영 1리바운드. 세코 킥시. 일단 뒤로 원이 오픈 45도. 베이스 라인 돌파합니다. 레이어. 2. 다가간 공격입니다. 들어가는 1리바운드 김종규. 이번엔 오누와프가 달리고 있습니다. 오. 네. 메가킥아웃. 와이드 오픈 석점. 깨끗합니다. 김영현. 하하하하. 히빈 안 들어갑니다. 돌면서 점퍼. 에어볼. 나가는 곡을 살려냈습니다. 자. 김선영 또 달립니다. 안영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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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쪽. 괜찮아요. 안쪽으로. 아. 오늘 인사이드에서 기빙의 패스가 잘 돌아가는데요. 김선영. 아. 드라이브윈. 돌렸어요. 바뀌었습니다. 자. 달릴 수 있는 기회에 뿌려줍니다. 이관이 쪽으로 이관이. 이관이. 반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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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아쿠 쪽으로 넣어줍니다. 오너아쿠가 원이. 조코 wanted. 쿠너에다가 다시Hebert. 타뺴ض입니다. 그렇구요. surg은 거. 이러한 공간 isto. 예언 dev Skip 났습니다. 가야 mano. 하하하하 kötü 닥 시작하니까. 성공했죠. 스프링을 받았고요. 케이저. 큰, 큰, 큰 레이옵. 리만초. 리스맥치 당황. 외곽 빼줍니다. 유현준. 드라이브윈. 레이썬 레이옵. 안 들어갔어요. 흐르는 곡 김은에게. 두 명의 더블 스프링을 활용합니다. 이관 희석점. 깁니다. 롱 리바운드를 다시 파트 받았습니다. 세 번째 공격이에요. 반대편 한 번 더 이관인데요. 이관은 깁깁합니다. 이관은 깁깁합니다. 리바운드 뺏기면. 세 번째 공격권을 주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쪽 끝으로 열렸습니다. 오픈석점 채원혁. 안 들어갑니다. 보내는 곡 안영균. 실패 티빈. 이관 상승으로 3대1에요. 와이드 오픈. 다듬고 섭취업 안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이관이에게. 닫힌 자리에서 한 번 더. 이관은 도치. 오늘 이과니는 2번 던지는 들어가네요 카터는 어떨까요? 안 들어가네요 자, 러니 벗겨냅니다 러니 직접 앞쪽으로 오재현 막혔어요, 이과니 블박차 자, 다시 다가가서 높게 마무리 됐습니다, 김파명 제가 봤을 땐 90%인데 10%는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80%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과니 오늘 외곽 뜨겁습니다 아, 부산에서의 아빠 공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아, 김선영이 다 떠나갔네요 수명민 선수 당상재, 소지않고 다녀갑니다 코너 2 D입니다 우리 봐도 안영준 아, 득뿍을 높아보는데요 플러스 복사 김선영 보노아프 아, 나도 못봤네요 아, 나도 못봤네요 오른앞에 턴우로 더 박벽 뚫어집니다 비록차 깽환이 코브를 놓쳤어요 역속 상황 4대2 알마도 와이드 오픈 접점 시위도 엠들어갑니다, 팀이 득점 아리아인드 백립을 수위로 내려갑니다. 김선영 석점 2대째 김선영 돌파 킥아웃 베이스라인 점퍼 돌아 들어갑니다. 오세근 오재현 킥아웃 김선영 라인 확인하고 밖에서 던집니다. 오세근 석점퍼 순식간에 SK가 2점 차까지 DB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노 공격점 아르바이트 리바운드 다시 잘라들어갑니다. 알바노 페이스 안에서 고급이 빠져나는 원희 좌우 다했습니다. 하지만 원희가 책자 성표에 기납니다. 묶였습니다. 묶였습니다. 스페인 석고 다시 한번 되게 김선영 앞에 아웃먹습니다. 이제 앞서간 팀은 성운스케입니다. 네 드디는 좀 너무 안좋아요. 장치에 타는 이후에 두 번의 연속 턴오버 안좋습니다. 자 리을 향해 다가갑니다. 자 돌면서 유현준 다시 간상생 한쪽으로 오누와쿠 그런 걸 한번 쏟아줍니다. 오누와쿠의 손을 피해서 던졌는데 들어갔습니다. 오누와쿠 스피 똑같이 갚아줍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라패스 안쪽 오누와쿠 브락샷 오누와쿠 기문의 석점퍼 안쪽으로 좋은 위치에 오누와쿠 밑에서 통질 자 원희의 스틸 그리고 직접 갑니다. 오누와쿠를 벗겨냈습니다. 리마패 앤디원 워니 대단합니다. 워니 치가 잘게 따진 상대 수집니다. 탑으로 광삼재 번호로 이번에도 기문 됐어요 적금 3쿼터는 기문의 시간입니다. 완전히 감히 살았습니다. 안영준 어 출렸어요 네 도정차 리바운드 오누와쿠 굿백 블럭샷 하지만 공격권 유지합니다 안쪽으로 외곽 김훈 발을 붙이면서 다이클라인 점퍼 백지샷 오재현 베이스타인 탑니다 김선영 다시 오재현 오픈사선 깨끗합니다 김선영 오재현의 탈툰 수비 가텀 다시 알바노 스크린받고 가텀에게 깨끗합니다 가텀 김선영 원희가 스크린 걸어주고요 김선영이 응답합니다 4개째에요 가텀 스크린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6파울로 자이클라인에서 있는 안영수 이걸로 쳤어요 안영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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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엘수 2개를 놓쳤습니다 카톡 하트맨 게임 돌아섭니다 버스 안영준인데요 안영준 직전 굉장히 높습니다 1점차 나머지가 2분만쪽 알바노 직접 봅니다 아 이거 보세요 한방이거든요 역시 정확합니다 네 자 동점을 해결해 네 폭점폭점 맞전이 이전에 타고 바로 깨끗이 순서되는 안영준이입니다 그렇습니다 72 대 72 와 알바노 코너 다시 알바노 자 트로트오버 이후에 온화쿠에게 라인 바깥죽 오우 자 베이치한 쪽으로 금혁을 이뤘습니다 아 아 역전지의 SK 금선영 과목이 막아야 돼요 자 이제 오재현 선수가 아플리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원희 스크린 원희에게 제피캣 이후에 잘 트레인 점퍼 아 끝합니다 이제 리듬을 엑스테이크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알바노 시간을 쫓아줍니다 안들어갔어요 리듬을 엑스테이크 압하랍니다 오재현 시비가 좋았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던질 수 밖에 없었어요 네 자 괜찮습니다 수비하면 됩니다 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DB 김선영 공격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까지 들어가야죠 네 다시 들어가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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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